월요일 아침 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책들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시행령, 훈령 정치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이 2천 건이 넘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시행령을 공포했고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규제들도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기능을 못한다면서 정부가 입법 절차를 우회해 시행령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위법과 모순이 되거나 아예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요. 법치주의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서울대 공대 최우수 졸업생이 고객서비스센터를 선택했다는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연구개발부서 등에 지원하는 것과 대비되는데요. 이 졸업생은 연구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앞으로 해외 업무를 하고 싶어 신중하게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20, 30대 밀레니얼 직장인은 출세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직장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밀레니얼 직장인 1,500명에게 물어봤더니 직장이란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 월급은 생계와 노후 대비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와는 일을 같이 할 뿐 친분 쌓기엔 선을 그었는데요. 창업 도전 대신 재테크를 하며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는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 4차례 대기오염 농도를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예보하는데요. 그런데 날짜를 기준으로 일평균값을 예보하다 보니 실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지난 1일에만 해도 서울에서 관측된 대기질은 오전이 나쁘고 오후에 보통이었는데 과거는 하루 평균치를 기준으로 오전은 보통을 오후에 나쁨으로 반대로 예보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건 앞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질지 옅어질지이지 일평균 농도는 아니죠.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예보가 도움이 잘 안 되다 보니 시간별로 나누어 농도를 예보하는 일부 민간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국내 채식 인구는 약 150만 명.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동호회를 조직하고 앱을 만들어 채식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대학에는 비건 식당까지 들어섰습니다. 전문 채식 재료를 파는 가게의 거리까지 챙겨놨는데 심지어 화장품과 세제, 가방 등 생필품에도 동물성 제품을 멀리하는 비건이즘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